안녕하세요. 빅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빅뱅이 이번에 상하이, 심천, 정저우, 난징, 허페이, 황저우, 난창, 창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빅뱅 2015년 월드투어 메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제가 보답하고자 저희 빅뱅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죠. 뭐죠? 3월부터 시작된 2016 빅뱅 메이드 VIP 투어로 중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VIP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평소 무대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뱅!